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아 유리형이에요? 아... 드디어 영종도에 있는 구우페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영종 도착했다는 방송 멘트가 나왔고 우리도 이제 시동 걸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불안해 자 들어갑니다 영종도에 영종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에 옷시장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개발이 많이 돼서 기름 넣어야 되지 몽키 몽키 기름 넣어야 되지 기름 기름 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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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기름 오 어? 여보세요? 누구랑 연결되면 오 뭐야 아 유리형이에요? 왜? 이게 왜 연결됐지? 너 저장돼 있었나보지 아 연결 끊어.. 어디 가는거에요 지금? 일단은 으락리 방향으로 갈꺼야 어제 뭐였는데? 이거 롱쇼이도 다 못하는거에요 바퀴바람은 어떻게 타고 다니냐 아 진짜? 거의 없을듯이 근데 구멍 뚫리지 않아도 서서히 빠지긴 한가봐요 기름 넣어야 되면 기름 넣으셈 아 저는 아빠 몰래 나온거라서 미리 넣고 난데 지금 뭐 그룹통화에 전화하려나보다 그거 끊어야되죠? 전화 오면 전화 받어 아 그럼 시끄러져야 응 응 초유인지 나인지 선택해 아니요 선택하라구요 누구야? 초유야 나야 선택해 선택하라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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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상해요 이상하면 찍ök하세요 보호 멋있어요 뭔가 자 그럼사진을 한번 찍든지 해야되는거 아니냐 양심적으로 자 직전점 보지 말고 몰라요 찍었어요 내가 이거 일부러 눌러놨는데 딱 보고 일찍했네 자 이제 약간 한 15km 정도 달려서 14km 정도인가 14km 정도 달려서 임창공항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5km 정도 달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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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